자, 여기 보시게 되면 송영길, 윤석열, 태진당을 만들겠다. 200석 압성이 가능하다. 또 200석을 꺼낸 송영길, 반윤연대로 200석을 만들어 윤석열을 탄핵하겠다. 송영길, 윤석열, 태진당 만들면 200석 압성도 가능하겠다. 송영길 씨가 대한민국 선거 부정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3구 대통령 선거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송영길 씨였으니까. 58운동권의 맏형경이지 않습니까? 송영길 씨, 이인영 씨, 임종석 씨, 양정철 씨, 이건영 씨. 이해찬 씨. 이런 사람들은 다 할 겁니다. 여기서 어떤 메커니즘을 돌아가고. 물론 본인들이 실물을 모르겠지만 작업들을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200석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양반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너무나 여러분 절실한 겁니다. 억울하게도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에 240만 표에 당하는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이름들 작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4만 7077표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돼 가지고 저렇게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우리 자리인데 왜 네가 있냐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리고 이 안에 돌아가는 소위 선거 부정 메커니즘 더불어민주당에서 부정선거를 기획하는 사람들하고 그것을 받아 가지고 더불당 이름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처럼 더불당 이름 요구에 응해서 조작값을 입력해 가지고 조작된 후보별 득표소를 발표하는 선관위에 여러분들 그 작업자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아마 송영길 전 당대표일 겁니다. 물론 내가 만나 가지고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거 잘 아냐?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대표적인 그런 정치인들인 우상호 씨, 정인영 씨, 이인영 씨, 임종석 씨, 송영길 씨, 윤호중 씨, 이근영 씨, 이해찬 씨 이런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굉장히 난 중심에 있을 거로 봅니다. 그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인천의 김미영인가 하는 양반이 엉겹길에 윤상현 의원하고 붙었던 양반이죠. 그 재검표를 요구해 가지고 며칠 지난 다음에 급히 뭐죠? 재검표를 철회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내에 일반 후보들은 모르는 사람이 꽤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상청부 선거기획을 하고 했던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기반 조성작업, 정지작업을 벌이는 거죠. 자신이 있으니까 왜 전산조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닫힌 세계이기 때문에 딱 입력하게 되면 그다음 결과가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불확실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전산조작이라는 것은 닫힌 세계고 그냥 입력하게 되면 그대로 출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 물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베테랑들이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왜 실수를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실수를 했는지.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에 전국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조작값 15%를 입력해 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훔쳤으면 그러면 2,900 몇 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이재민 후보와 이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15%가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만 5%로 낮추져 있는 거 아닙니까?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겠지만 테이블을 딱 만들어보게 되면 서울의 25% 경상남도 15% 부산광역 15% 전국의 대부분 지역이 다 15%로 기록되어 있는데 빨간색으로 되면 어떻게 경상북도하고 대구 광역시만 5%가 되어 있냐 그 5% 5% 때문에 여러분들 24만 7.77표 차이로 윤 후보가 승리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것이 우연이 들어가는 실수라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보면 볼수록 그게 실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누가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15%를 5%를 낮추냐 이야기죠.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는 윤석열 후보의 이런 표가 뭘 표가 쏟아진 데인데 사전투표 득표수와 뭘 표가 쏟아지는 데인데 거기서 조금만 여러분들 훔쳤으면 조금 더 표 나지 않게 그냥 15%는 전국 평균이니까 그것만 훔쳤으면 이재명 후보가 2900표 이상 차이로 이겼는데 어떻게 거기서 5%를 했냐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상시하게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냥 개표 상황표 현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후보별 특별수를 입력하게 되면 바로 모든 것이 다 집계가 되는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된 조작용 pc에서 다 프로그램을 거쳐 가지고 메인 서버로 여러분들 자료가 전송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중간에서 뭔가 작업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도 지금 여기 보면 200석 발언 단속 나선 민주당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200석 발언이 잊힐만 할 때가 되면 200석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말도 안 돼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상품 광고하고 똑같은 마찬가지입니다. 상품 광고를 계속 때리면 사람들이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이 선거 부정이라는 것도 그런 겁니다. 익숙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사람을 최면 여러분들 마취를 시키는 거예요. 마취를 시킬 때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이 바로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 여론조사는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 하부기관 열심히 해서 제공하는 전화번호를 가지고 대부분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맞춤형 여러분들 얼마든지 국민 사전투표 한 번이나 참가한 사람들은 누구를 찍었는지 열심히가 다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다고 우리는 보니까 기술적으로 가능하니까 만들어진 여론을 가지고 만들어진 선거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만들어진 여론조사뿐만 아니고 그걸 근거로 이러면 작전을 하는 겁니다. a씨가 200석 b씨가 200석 c씨가 200석 d씨가 200석 e씨가 200석으로 잊힐 만할 때가 되면 200석을 외치는 겁니다. 4월 11일 총선까지 계속 200석이 나올 겁니다. 200석 하면 뭡니까 에이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 200석 하면 또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뭐죠 그냥 사람들이 다 처음에는 놀랬지만 200석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냥 국민들이 그냥 바보 천치처럼 그렇게 그냥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냥 그 작업의 일환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착착 진행하는 겁니다. 예상대로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냥 예상대로